강아지 어떻게 울어요? 강아지 어떻게 울어요? 사자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너무 귀여워 로이한테 인사하러 사슴이 왔어요 로이한테 인사하러 사슴이 왔어요 어떻게 해? 빨리 사슴 가라고 어웅해 사슴 가라고 사자 소리내 로이 사슴 뽀뽀해 사슴 뽀뽀? 사자 소리 한번 내줘 사자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귀여워 물고기 어떻게 해? 올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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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똑똑해 골프하고 있어 왜? 사자 이모 이모 뭐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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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야 연기 한번 카리스마 아 어떡해 한 번 더 카리스마 카리스마 여기 보고 카리스마 파이팅 파이팅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구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맛있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이거 춤춘거 봐봐 가재 한번 써봐 엄마도 보여줘 지지야 지지 호우 호우 로이 안 쉬어요? 머리 예쁘게 잘 잘랐어요? 로이야 머리 맘에 들어요? 물 마시느라 정신없어요? 로이 윙크 윙크 로이야 머리 자른거 맘에 들어요? 어? 맘에 들어요? 어? 뭐예요? 웃떠사람 너무 웃떠사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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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잖아요 응? 밖에? 비오는데요? 잘라야지 우리 머리 자를거에요? 어? 뭐해? 왜그래? 자를거에요? 머리 예쁘게 자를거에요? 비타민사탕 비타민사탕 한번 있나 볼게요 우리도 머리 예쁘게 잘 자를수 있어요? 네? 잘 자를수 있어요? 뭘? 갈래 갈래?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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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